너무 예쁘다 가을이야 진짜 간판 힙하다 저만을 위해 가져온 포니밥 제주도 팬들과 함께 드립니다 제 3주차장까지 있어요 더우면 평상에 오라고? 평상에 나오고 상담 시켜요 하하하하 뭐야 한숨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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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면서 우는거죠? 이거 양머리는 어떻게 잡는다? 마라 잘 보고있지? 아따야 야무져 나아가 디자인과 나왔다니깨 아따야 야무져 너도 나왔다뇨 근데 여기 너네 머리통이 작은게 한 번 더 마라 아따야 고마워 섬세하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거 머리를 넣으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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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분 끝에 있는 맞아 드러마에 찼는거죠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데 부암금도 있다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우리가 잘못 들어간 데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잘못 들어간 데가 나와요 신발을 신고 돌아다녀 볼게요 나무 신발을 꼭 신어야 되는 가마가 있어요 나무 신발을 꼭 신어야 되는 가마가 있어요 그리고 한 좋은 꽃방 이거 맞네 한참이 너무 잘한다 한참이 너무 잘한다 한참이 너무 잘 어울려 먹기 먹기 한참이 너무 잘 어울려 한참이 더 잘 어울려 맛있나요? 아주 애교다 잘 먹어요 미쳤다 진짜 푸짐하다 네 안 뜨거워 노란 양말에 애교주야 팔을 들고라 팔을 들고라 여기가 좀 더 반대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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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고구마를 가래떡을 구워주세요 난 대박 치트 가득한 숲속 기계수를 밤 되면 더 예쁘지 오 OM 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